10대 8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자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지룡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어치브 어치브 대언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김준우 선수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길빙 두개 연막 하나 길폭 길폭하는 김준우 선수 자 윤택 우물 먹고 우물에 각폭 하나 자 정환 자 정환이 2층에 머리받고 있죠 지금 자 각 잡고 있네 김준우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장현이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장현이. 자 단층폭가고. 자 장현이 폭으로 성훈이 다이. 단층 꺾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장현. 자 윤택 2층 먹고 있고. 그대로 못잡아내는 장현이. 아 홍가 역시 홍가 홍가 더블킬 잘라냅니다. 지금 중에서 오로우 타고 있는 오늘팀. 윤택장 내려갑니다. 자 매우 조심스럽게 게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얼대 어치브. 어치브 대 언얼. 현재 언얼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야 윤택이 한마리 잘라내고. 용민이가 그대로 못. 용민이가 그대로 윤택을 잘라냈습니다. 자 김준우. 아 정안이가 잘라주고. 작기를 봤습니다. 지금. 재현이가 하나 잘라내고. 돌고 있는 정안이. 자 그대로. 돌 것인가. 다시 재로 가고 있네요. 자 해체는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 폭탄이 해체 됐어요. 아 1대1로. 다시 어치브가 1점 가져갑니다. 여기저기서 긴말이 많네요. 풀방이라고. 자 국자. 오늘 국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임국현. 아 국현이구나. 국자 국현이네. 국현이 그대로 기둥박 기둥박. 아 자만했어요. 럽샷까지 끝냅니다. 자. 자 미달이 하나 잘라내고. 자 김준우. 뽀로우. 순화 싸움. 자 펑크 왔어요. 아 펑크 못잡고. 용민이에게 따위는 준우. 자. 윤택의 설과 장현이가 이제. 큰 적배쪽. 적배쪽을 먹고 있는 상황. 자. 윤택이가. 아 하나 잘라내고. 미달이에.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아하. 이렇게 미달이가 또 세이브를 해주면서. 자. 2대1 상황이 되는. 어치브 대 언어리입니다. 상황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강자들답게 확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국현이의 화면 보겠습니다. 국현이의 화면. 자 김준우의 화면. 장현우 화면. 장현 중단중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2명 따위고. 자 윤택. 윤택 기둥. 아 윤택이 미달이 잘라내고. 자 윤택이 미달이 2층 먹고 있는 상황. 자 윤택이 홍가 잘라냈습니다. 아 윤택이 잘라내고. 아 아 아 왜. 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환이의 화면 보겠습니다. 정환이 화면. 자 중을 막고 있는 정환이. 자 중을 선서히. 자 중보로까지 전진한. 아 전진했다 빼는 정환이. 자. 자 정환이가. 정환이가 잘라내고. 정환이의 또. 아 정환이의 장현이. 거의 뭐. 듀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현이한테 따위는 장현이. 자 김준우의 화면. 자 정환이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차 이렇게 각 잡고 있죠. 각 멋있다. 자 아 김준우가 재현이를 잘라내고. 자 정환이. 지금 중차뽀로 하고 있죠. 아 김준우의 마무리. 이렇게 해서 3대2. 현재 스코어 3대2로. 어찌부가 아직 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김준우의 화면 보겠습니다. 아 중이랑 작을 치려고 하는. 이번에 오던 것 같은데. 연월에. 자 김준우 선수 혼자. 클라보고 있고. 자 작을 치려고 하는. 이제 언어를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실패한 듯 한데. 자 정환이 P1. 자 국현이 P23. 과연. 아 임국현 하나 잘라냈습니다. 임국현 하나 잘라내고. 자 2층 포가나. 2층 포가가고. 자 아직 울벨을 보고 있는. 자. 자 정환이 다시 지하돌고 있습니다. 자 중버로에서. 2층을 쪼고 있는. 국현이. 준우보다 동생이. 국현이. 자 멀어 타고 있는. 국현이. 정환이. 약간 P가 없으니까. 둘 다 소심해지는 게 있는데. 자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자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어치브 3명 남은 상황. 자 오늘은 한 명. 정환이 혼자 남았는데. 약간 P1. 아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치브 4. 언어를 2로. 현재 스코어 4대 2. 자 장현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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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작설 중인 언어입니다. 어 이렇게 미다리에 2명 잘라내면서. 자. 자 폭탄을 설치한 상황. 상대는 어치브 대 선언수 미다리에. 자. 어치브 선언수 미다리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윤태이가 잘라내주면서. 현재 스코어 4대 3. 음. 어치브 대. 오늘 4대 3. 자 윤태이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안이 화면. 작을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정안이. 작을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거의 언어리. 큰일 났는데 이번에는. 장현이가 이제. 대기해가지고. 김준우가 작을 전망하면서. 자. 장현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을 지금 현재. 작에 3명이 있는데. 쉽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언어리 선수들이. 아 이렇게 다 잘리나요. 어치브 대단합니다. 자 어치브가 작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남은 선수 장현이 혼자. 자 3대 세이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어치브에게 5대 3으로 패배를 할 것인지. 자. 현재 작. 개에서. 두 명이 지금. 장현이를 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장현이 지금 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설을 하러 갑니다. 장현이가. 삥을 들고 지금 설을 하고 있는데. 자. 한 번에 들어올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어치브 미달이랑. 지금 어치브에서 들어왔어요. 지금. 하지만 못 잡고. 아 이렇게 해서. 어치브가 5대 3으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대 3으로. 어치브에. 해서. 플러스 2점을. 더 챙기게 돼서. 현재 스코어 10. 5대. 11. 맞나?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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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여기서 결승자가 가려지면 다음 경기 이제 악마대 언얼이 될지 어치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악마대 언얼 아니면 어치부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언어리 방어에서 거의 뭐 자 언어리 방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용민이가 혼자 아 이렇게 해서 언어리 방어에 성공합니다. 자 미달이 삥패했는데 시바 아 정환이 잡는 건데 잡았어야지 잡았어야지 자 재현이 화면 재현이 화면 자 단층에 폭 2명 남은 상황은 공격을 어떻게 이해가 갈지 자 미달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달이 중전진하고 있죠. 자 남은 상황 3대1 자 3대1 세이버가 가능할지 자 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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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있는 걸 봤어요. 미달이가 자 아르가고 있는 미달이 자 성훈이 큰한 타이밍이 삥패하고 국자도 개피 그냥 큰 찌를까 자 뭔 말을 자 김준우와 미달의 싸움 자 김군을 잘라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리 2점을 따냅니다. 자 자 15대 11에서 자 마지막 4커 진행 중입니다. 자 왜 용민이 지하간호 화면 잡겠습니다. 자 자 대기를 하고 있는 용민이 자 자 미달의 화면 잡아보겠습니다. 스나의 화면을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을 가려고 하는 어치브 같은데 성훈이가 중을 봐주고 지금 작에 스나가 내려와 있는 상황 자 홍가가 울 지금 공격 베이스를 봐주고 있습니다. 홍가가 공격 베이스를 봐주고 있고 자 성훈이가 중에서 중에서 디치기 가능을 보고 있는 같은데 자 재현이가 국자 양 자 홍가가 국자 따냈습니다. 양을 쳐는거 따내고 자 개 삥두개 쳐주고 자 자 미달의 하나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공격에 성공한거 같은 어치브 자 현재 오늘은 김준우 선수 혼자 남아있고 자 다시 어치브 빼는거 같습니다. 자 중을 나오고 있는 어치브 선수들 자 2층 포가 하나 치고 자 미달의 전진 2층 탔습니다. 미달의 2층 타대고 클라를 가는거 같네요. 자 김준우가 홍가를 잘라냈습니다. 자 우물을 먹고 있는 미달이 자 작설 큰설중인 성운이 자 미달이가 잘라내면서 현재 스코어 2대1 어치브 1점 챙겨냅니다. 자 점점 상황이 재밌어지네요. 자 홍가의 화면 잡겠습니다. 자 큰 작업 기둥작업을 해주고 빠지고 있는 홍가 자 미달이가 장현이를 잘라냅니다. 폭으로 잘라내고 자 중뻘어와 싸고 있는 홍가 아 국자윤택 서로 하나 잘라냈습니다. 자 작게를 작게 박스를 잘라내는 용민이 현재 스코어 3대2 어으 2대2까지 맞췄어요. 오늘 오늘 2대2까지 상황을 맞추고 자 이제 작게 입구 자 공격 베이스에서 예 작게 입구를 쪼고 있는 미달이 자 2층 작업을 하고 용민이가 전진을 합니다. 중전진을 하고 중적 박스에 있는 걸 봤어요. 아 아 아 언어리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언어리 현재 3대1로 2점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홍가가 점수 다야 돼. 점수 따야 되는데 다야 돼. 몇때매 쉬었지? 플러스 4였나? 자 재현이 화면 작겠습니다. 큰 기둥 작업을 해주고 빙을 먹었는 것 같은데 작업을 해주고 빠집니다. 어치부 선수들이 또 작으로 빠진 것 같은데 왜 작 공격으로 이루어질지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서로 5명이 다 남은 상황 팽팽하고 긴장감이 도는 상황인데 성훈이가 클라를 봐주고 미달이가 중을 봐주는 상황 아직 공격 베이스 에서 홍가가 오는 걸 봐주고 있어요. 김준호가 용민이를 잘라냈습니다. 작에서 빼고 있는 어치브 재현이 지하되기 공격 뭐 좀 약간 공격이 약간 오더 중인 것 맞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현이가 자하게 들어왔어요. 자 자기 들어가고 삥을 보고 삥을 안 먹었어요. 지금 자 공격을 할 것 같은 어치브 인데 자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지켜봐 자 중쌈을 하고 있는 어치브 미달이가 하나 잘라냈습니다 자 재현이가 잘라내고 현재 지금 4명 대 3명 중쌈을 하고 있는 어치브 대 언얼 자 윤태이가 지금 홍가를 잘라냈습니다 현재 지금 또 3대3 3대3까지 맞춘 언얼 자 펑크에서 지금 아 저걸 못탔어요 아 윤태이가 장현이가 지금 한 명씩 다 잘라내 주면서 현재 3명 대 하나 약간 공격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어치브 현재 스코어 4대1입니다 점점 뭐 흥미진진해지는데 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용민이 화면 보겠습니다 충족 작업을 하고 서푸르게 충을 못나가고 있어요 용민이가 자 2층 타는 성운이 2층 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층 타는 성공을 했고 아 장현의 딸 들고 마는 성운이 자 우물에 하나가 있어요 오 전장인데 아 이렇게 해서 5대1로 경기가 끝나고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아 16대16 대단합니다